자, 애들 데리고요. 애들 유치원 어린이집 태루기에서 데려다니고 가는데. 어이쿠! 이런 이런 이런. 다시 여기서 이 검은 차 보내주고요. 들어갈 거예요. 옳지네. 천천히 들어가는데. 아이... 참나. 이곳이 내 차가 이만큼 들어왔는데. 내 차 이만큼이나 들어왔는데 이 차가 뻥! 때리고 갔어요. 참... 좀 이 정도 들어왔으면 저 차가 안 보일까요? 아니, 내가 이만큼이나 들어왔는데 천천히 들어갔는데. 다시 영상. 여기서 이렇게 중앙선이 끊겼어요. 그럼 상대차도 신호등 교차니까 좀 천천히 와야 되는데. 내가 지금 들어가죠? 자, 들어가 하나, 둘. 한 2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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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상대차가 빨랐는지. 상대차 형성은 또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상대는 왕복 3차로. 나는 중앙선 업로드에서 천천히 좌회전하는데 상대가 빵! 때렸어요. 그런데요. 하 참나. 애들 태우고요. 차 한 대 보내주고. 그리고서 좌회전 들어가다 사고 났어요. 6살 된 아들, 유치원. 두 돌도 안 된 딸, 어린이집 보내기 위해서요. 일단 사진부터 찍어놓고요. 사진 잘 찍으셨어요? 아까 사고 직후에. 이 사진 정말 잘 찍으신 거예요. 차 두 대가 다 나오게끔. 차 두 대가 다 나오게끔. 아, 여기 거울이 있었군요. 거울을 좀 더 보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이만큼이나 있었잖아요? 네, 이만큼. 사진 정말 잘 찍으셨습니다. 사진 찍고요. 그리고 일단 떨어진 거 좀 치우고요. 그리고 차 한쪽 세우고 놀랬으니까 애들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러고서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. 우리 보험사는 출동했어요. 상대 운전자한테 보험 접수하셨어요? 그랬더니 나 잘못한 거 없어요? 아줌마가 100%인데 내가 왜 해? 안 해요, 나는 안 해요. 그래서 일단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. 그런데 보험사 직원분이 아니, 몇 대 몇인지 나중에 살피는 거지. 일단 여기 신호등도 없는 데인데. 아니, 100 대 0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자꾸 피한대요.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. 경찰에 연락해라. 경찰관 출동했어요. 그래서 경찰이 상대차에게, 상대촌자에게 거기다 빨리 보험사 부르세요. 그랬더니, 그랬더니, 그랬더니. 헤헤, 무보험이래요, 무보험. 책임보험도 안 든 것 같아요. 완전 생짜력이 무보험인 것 같아요. 이런..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이고, 죄차 망고지고요. 저와 애들 아픈 거 이거 이거. 그러면 저 차 보험도 없으면 저 애들은 치료도 못 받나요? 바로 이 경우에. 이 경우에 아까 뭐, 뭐, 뭐 가입하라고 그랬죠? 자, 여기서 대인배상. 대인배상은 내가 상대편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대물도 내가 해 주는 건데 이 차 망가진 거 보니까 이건 뭐 걱정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물이 다친 건 나랑 내 가족들은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. 이걸로 치료비 다 되고요. 자손은 모자랄 수 있어요. 자동차 상해 가입하면 이 보안도 내에서 치료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종합보험 약관 기준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 차, 상대차가 책임보험도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내 차에 자차 보험 가입돼 있어야 돼. 자차 없으면 내 돈을 해야 돼요. 여기서. 상대차가 책임보험도 안 돼요. 책임보험, 책임보험이 되면 우리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돼요, 보통. 한 2주 진단이면. 그런데 책임보험도 없어요. 그럴 때는 책임보험만큼 정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. 대인완. 책임보험이 대인완이죠? 이게 대인완. 완전 무범일 때. 정부 보장사업. 정부에서 모든 차는 강제보험, 책임보험은 가입하도록 시켜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돼. 그걸 관리 못 했어요.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 먼저 불어줍니다. 대인배상완까지. 책임보험 범위까지. 그것은 사람 다친 것만 돼요. 대인완만 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부상권 행사예요. 그거는 우리가 책임보험을... 우리가 책임보험료 내잖아요? 그걸 모읍니다. 그게 옛날에는 4.4%씩 모았어요. 그러다가 1.4%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아마 1% 정도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책임보험료를 한 20몇만 원 내잖아요? 그럼 한 1%하면 한 2천 몇백 원씩. 최소한 한 2천 원씩 십시다. 2천 원 곱하기 만 되면 2천만 되죠? 10만 되면 2억이죠? 100만 되면 20억이죠? 1000만 되면 200억이죠? 2500만 되니까 약 500억의 돈이 매년 모이는 거예요. 그 매년 모이는 돈으로 그렇게 완전 생차 무보험차에 사고 나간 거 그리고 뺑소니가 도망갔는데 누군지 못 찾아요. 그럴 때 보유 불명 차량 그리고 완전 무보험 차량 이럴 때 국가에서 먼저 정부 보장 사업으로 먼저 해 줍니다. 그걸 자동차진흥원에서 하죠, 지금 자동차진흥원에서. 그런데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이 내 차에 무보험차상에 가입돼 있으면 이 무보험차상에, 무보험차상에서 그런 걸 알아서 다 해 줘요.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줘요. 다 해 주고.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동차진흥원에다가... 지금 한번 자동차진흥원 다 이관된 거... 가만히 있자, 다 이관됐나? 구상업머만 이관됐나? 아니, 지금 헷갈리네요. 하여튼 정부 보장 사업이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해 줬었는데요. 지금도 해 주는지 자동차진흥원으로 이전됐는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요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. 그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. 여하튼 간에 내 차에 무보험차상에, 내 차에 무보험차상에, 무보험차에서 저 차가 보험 하난데 다친 거 종합보험물로 치료 다 해 줘요. 대인배상 한도 120만 원 관계없이 다 해 줘요. 나중에 충분한 치료받고서. 물론 여기서는 과실 따집니다. 그런데 과실 따지면 치료비는 다 해 주죠, 치료비는. 그런데 치료비는 다 해 줘요. 내 차에 자차보험 들어 있고 내 차에 무보험차상에 들어 있고 그러면 상대가 무보험이라도 괜찮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렇게 하고 우리 보험사가 그 차한테 부상권 행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책임보험만큼은 자동차진흥원에다가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다가. 그런데 나중에 알아서 교통정리해요. 그러니까 내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차차 가입해야 되고 무보험차상에까지 가입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. 무보험차상에 1년에 만 원인가요? 얼마예요? 만 원이에요? 1만 5천 원이에요. 어떻게 되세요? 무보험차상에 얼마예요?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오토. 무보험차상에 1년이 얼마죠? 1만 몇 천 원밖에 안 돼요. 한 만 원 정도예요, 만 원 정도예요. 그래서 몇 만 원에 무보험차상에 1만 원. 그다음에 대물배상 10억. 다 합쳐봤자 5만 원. 5만 원!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으면 한 끼면 돼요, 한 끼면. 그러면 무보험차상에 전부 다 가입하세요. 무보험차상에 대물배상 10억.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요. 그런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과실비율.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직진차 우선이죠. 하지만 직진차도 속도를 줄였어야 돼요. 저는 70 대 30을 생각하면서 차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도 빠르게 갔기 때문에 60 대 40의 가능성도 생각해 봅니다. 물론 여기서 나오는 차가 빼꼼히 보고 나왔어야 돼요, 거울 보면서요. 그러지 못한 건 잘못했어요. 하지만 이 차가 빨라 보여요. 그리고 보험도 안 드는 차를... 보험 안 들었다고 해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보험 안 들어서 더 조심해서 왔어야지! 나쁘게 볼 때 70 대 30. 그러면서 60 대 40의 가능성도 70 대 30 또는 60 대 40으로 여겨집니다.